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벨랄루스는 지금 한 달 반 넘게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6년째 장기 집권 중인 루아세커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한 신문은 벨랄루스의 수도 민스크 시내에서 경찰이 다가오자 천연급스럽게 벨랄루스 국기를 상징하는 붉은색과 흰색의 실을 꺼내서 떡애질하는 여성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한마디로 평화 시위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라는 그런 무원의 메시지를 경찰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외신은 9월 19일만 하더라도 벨랄루스의 수도 민스크 시내에서 여성 2천 명이 참가하는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고 전합니다. 이날 시위에서만 300여 명의 여성이 경찰에 연행되었고 이 가운데는 73세의 할머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민의 조직적인 반발입니다. 최근에 발간된 네런 에스모 글루의 좁은 회랑 시공사 편입니다. 이 책은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감독 그리고 제어에 대한 뛰어난 통찰력과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가 번연과 자유를 약속하는 좁은 회랑은 자동적으로 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 새로운 도전을 맞았을 때 좁은 회랑 안에 머물러 있는 일은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도전은 야심만만한 정치 지도자 독재할 의향을 갖고 있는 정치 지도자가 등장하거나 정치 세력들이 장기 집권을 추구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경우를 새로운 도전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도전이 있을 때는 족쇄 찬 리바이어든 족쇄에 묶여있던 국가 권력은 끊임없이 족쇄를 끊어버리고 독재적 리바이어든 독재적 국가 권력으로 탈바꿈하기에 노력하게 됩니다. 독일의 루트교회 목사인 마르틴 니멜로는 나치의 국가가 왜 그토록 쉽게 독일 사회를 급속히 지배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핵심 메시지를 1950년대 전시의 삼축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여러 홀로코스터 추모관에 새겨져 있고 추모 행사에서 자주 낭송되는 이 시의 가장 잘 알리진 판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시는 얼마 전에 제가 공병호 tv에 소개했습니다마는 오늘 방송에서도 그 맥락이 아주 적합하게 잘 맞는 그런 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사회주의자로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음에 그들의 내게 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리멜르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독일 사회가 나치의 저항에서 일어나지 못한 무능력의 권한은 아주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독일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이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나치는 독일 사회에서 광범위한 연합이 결집해 자신들에게 맞서 일어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민사회가 국가군력에 반발할 가능성을 아주 낮게 본 겁니다. 그만큼 독일 신민사회가 결집력이 단결력이 조직력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치는 독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집단을 하나씩 따로 떼어 다루면서 제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를 제거하고 또 다른 것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을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국가군력이 완전히 독일 사회, 독일 시민들을 옥죄게 된 겁니다. 당시 독일 사회의 대응은 좁은 해랑을 방어하는 데 특히 나쁜 방식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1944년 시정연설에서 모두를 위한 다양한 일단의 권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루스벨트는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단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틀림없이 모두 따로따로 목이 매달릴 것입니다. 따로따로 목이 매달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강력합니다. 한 사회가 스스로 지켜야 될 보편적 권리와 가치에 동의하지 않고 스스로 조직화하고 국가의 학대되는 권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언제든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민사회가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지켜야 될 권리를 중심으로 조직화한 신민사회가 존재해야 국가권력에 맞설 수 있습니다. 특정 이슈가 부각됐을 때 그 거대한 힘을 갖고 있는 국가권력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은 신민들이 결집력을 발휘하고 조직화해서 그 부당한 부정의한 것에 항의하고 반발하고 그다음에 제항할 수 있을 때만이 국가권력의 팽창에 의한 독재화의 길에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벨랄루스의 민스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이런 사례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해서 함께 일어난 겁니다. 그걸 끊임없이 제항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항의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반발하는 겁니다. 이것이 있을 때 그때 국가권력에 의한 신민사회의 압도적인 지배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